안녕하세요. 약의 진심인 편 유약사입니다. 인관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일적인 스트레스, 취업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등 우리는 생각보다 다양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축축 처지고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이 스트레스와 만성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신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체내 분비합니다. 이때 코티솔은 스트레스 등 외부 자극에 맞설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며 염증과 알레르기 반응이 과잉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코티솔은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유지될 경우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현대인 중 많은 분들이 장기간에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 부신이란 기관에서 코티솔을 지속적으로 분비하다가 과부하되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피로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신이 정상적으로 필요한 양의 코티솔을 생성하지 못하여 에너지 생성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 조절이 이루어지지 못해 위괴양과 같은 염증 반응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스트레스에 의한 만성 피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코티솔, 이 부신 호르몬의 합성은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 비타민C는 특히 부신 연쇄 반응에서 많이 필요한데 체내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타민C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부신이 대응하는데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감염에 저항하는 면역력을 올려주고 우리 몸 안에 스트레스인 활성산소도 제거해주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B입니다. 약국에서 영양제를 상담할 때 충분히 잠을 자도 피곤해서 영양제를 드시려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영양제입니다. 비타민B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대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부신 호르몬 합성 과정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때 비타민B는 한 종류가 아니라 비타민B1, B2, B3 등등 8종류가 있고 각자 그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따로 드시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고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합 비타민B 영양제는 보통 이들 각각이 충분한 함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B는 피로회복, 스트레스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피부나 우울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보니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입니다. 세 번째는 코엔자임 큐텐입니다. 코엔자임 큐텐은 항산화제이며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기능에도 핵심 역할을 하는 코엔자임 큐텐은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고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영양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코엔자임 큐텐의 체내 합성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몸이 예전과 다르게 자꾸 피곤하거나 심장질환,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코엔자임 큐텐이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여러 가지 미네랄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성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로 부신의 피로회복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는 우리가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약의 진심인 편, 유학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